오른쪽부터 어떻게 하냐? 어이씨구 어이씨구 짱 짱 이렇게 가시는거죠 빨리 더 관찰할게요 시작 어이씨구 어이씨구 짱 짱 절시고 반대로 어이씨구 짱 절시고 짱 어이씨구 절시고 짱 짱 이렇게 가시는거에요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어이씨구 어이씨구 짱 짱 짱 절시고 짱 짱 어이씨구 짱 어이씨구 절시고 짱 짱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색고 어색고 자 어색고 쟤까 오케이! 그 다음에 지화자 좋다로 가볼텐데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손 아귀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잼잼잼잼을 많이 해주시면 이 아귀의 힘이 더 길러질대요 그래서 지화자 일단 오른손으로 할거에요 지화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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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화자 좋다 좋다 지화자 좋다 좋다 이렇게 가시는거에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시작 지화자 지화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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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화자 좋다 좋다 자 여기서 좋다 가볼게요 시작 좋다 이렇게 하시는거에요 자 어렵잖아요 얼씨구 떨씨구 지화자 좋다 박수 준비 시작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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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지화자 좋다 좋다 지화자 좋다 자 다시 κάν하고자 좋다 갈게요 시작 좋아요 자 이번에는 더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준비 자 빨리갈게요 시작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자, 잘하셨습니다. 아시고자, 잘하셨습니다. 지하자, 지하자. 지하자, 지하자. 지하자, 지하자. 딸이 났어서. 자, 옆 친구한테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잘하셨다고 칭찬해주셔야 돼요.